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 가을이라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니 동자야 오늘도 날씨도 신선해지고 곡식도 황금빛으로 무르익는 가을이 왔어. 맞아 선녀야. 가을하면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가을맞이 무모일보 사생대 오늘의 사생대 주제는 베프야 베프. 우리 서로 예쁘게 그려주자. 동자야 나 예쁘게 그려줘야 돼. 한 번 그려볼까? 요즘 친구들이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우린 요즘 친구들이 아니잖아. 와 난 잘 그리는 거 같다. 와 완전 선녀다 이거는. 거의 다 그려가. 잘 그린다 너. 잘 못 그리는데. 나도 잘 못 그려. 야 넌 안 그리고 뭐하고 있어. 안 그리고 뭐하고 있냐고. 아 다 된 거 같다 이제. 그렇지. 하나 둘 셋. 짜잔. 잘 그렸잖아 나는. 무슨 도깨비. 이거 딱 봐도 선녀 아니야? 봐봐봐. 귀엽지? 이게 뭐야? 귀엽잖아. 그래도 머리 정도는 비슷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귀엽잖아. 다발수. 과연 가을맞이 무모일보 사생대의 장원은? 기도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건 예선 탈락이야. 진정. 와 상품 없어요 상품? 너 이거라도 가질까 집에. 이런 더러운 대회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너무 재밌었어. 동자야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당연하지 내 베프야. 가을 바람보다 더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 신통방통 장신. 만자 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트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사.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사. 사생대의 선물도 안 주는 이런 더러운 대회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선선하고 청량한 가을저녁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녀는 어릴적에 사생대회 나가봤나?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불중심 포스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 그림을 못 그리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미대를 나오신 분이라서. 저희 아버지가 대신 그려주었어요. 불중심 포스터를. 근데 갖다 줬는데 갑자기 나더러. 반대표로 사생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놀랬지. 너무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금손이 많으신가 봐요. 무물보 팬아트를 그려서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뭐 코믹하게 이렇게 그려주셨고. 이건 팬아트가 아니잖아요.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오 대박 사건. 이게 뭐. 가장 표정 안 좋을 때를 그렸네. 어디 대구. 이거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저거. 신동엽이랑 합성한 거 같은데요? 앱으로 합성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따로 줄 거 있어요? 뭐. 수줍게 좀. 뭐 드리자면. 여기 있을 거 저도 하나 있어요. 이거 드릴까요?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 시간입니다. 53세 나이에 2, 30대 연아들만 꼬여 곤란하다던. 한무파탈. 정혜영 님의 소식입니다. 30대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친구 앱에서 만나고. 결혼 앱에서 만나고. 앱을 많이 하는 거야. 싸운 대화를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위로 그냥 연락 두절인 거예요. 중간에선 이제 차를 마시잖아요 커피를. 그럼 들어갔는데 뒤에서 따로 앉아 안 들어오는 거야. 나가봤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어플 말고 결혼 정보 회사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또 어플에서 44살 남친을 사귀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친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2주 만에 바로 결별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괜찮은 이성을 신중하게 만나셨으면 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좋은 소식 저희가 기대해보고요.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을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름. 조성화요. 조성화? 네. 몇 살? 44. 44? 네. 44? 44. 뭐해? 보험 설계사 일해요. 보험 설계사. 자 무슨 일로? 좀 지나치게 오제랍 같은 거. 이제 누가 부탁 같은 거를 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셔서. 모르는 사람들 것도. 그게 안 고쳐져요. 성향이어서. 남의 일이 뭐예요? 이제 고객이긴 했는데. 그 어머님이 집에서 수세미를 뜨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언니 혹시 수세미 같은 거 이렇게 판총물로 쓸 일 없냐고. 그래 줘봐 했는데 저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설계사 커뮤니티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단톡도 있고. 근데 거기다 올려서 몇 천 개를. 팔아주면서. 몇 천 개를. 팔아주면서. 거기다 감사하다고 제 거 판총물 넣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언니 나 어린이집 오늘 상담 갈 건데. 같이 가줘 그러면. 이제 거절 못하니까 같이 가서. 처음부터 그거까지 같이 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설계사 일을 하니까. 이제 제가 지인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행을 가는데 표를 못 끊었대요. 그래서 이 표정 끊어주는 데 알아볼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 엄청 바빴어요. 어 나 몰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화를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갑자기 그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서. 이메일도 없다 그래서 이메일까지 제 앞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고객이 전화를 해서. 실은 마지막 날을 늦게까지 놀다 오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오전 비행기로 잘못 티켓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니 알고 있으라고 그냥 말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지인들 이렇게 술 사주고 밥 사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지랖 피우고. 그 술값이랑 밥값을 입금을 해줬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오지랖 연애. 그러니까는 오지랖 연애.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험 설계하는데 도움되지 않나. 영업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니까 하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처음에는 영업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습관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원래도 그런 성격이었어 보험하기 전에도. 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제가 사람 많은 직종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사람이 많은 데서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그걸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한 것처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본인이 다 그냥 감당한 거니까. 네. 나쁜 사람으로. 다른 사람 다른 일도 해주고. 설계 일도 대신해주고 그래 그냥. 네. 이제 아무래도 신입 사원들 들어오면. 잘 설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는지를 봐주고 있다가. 고쳐줘야 돼요. 근데 성격이 제가 너무 오지랖이 얘기다 보니까. 옆으로 비껴 볼래? 언니가 할게. 그래가지고. 너는 커피 마시고 있어. 해가지고. 본인은 커피 마시라고 하고. 제가 그걸 다 완료시켜서. 저는 정작 밥을 못 먹고. 그때 이제 제 일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설계사님들이 계약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추가로 계약을 받은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마 그 설계사님한테. 이거를. 청구하세요 이 말을 못 해요. 그걸 제가 다 하고 있어서. 쭉 얘기 들어보면. 누구한테 돈을 크게 뜯겼다거나. 불이익을 당했으면. 돈 빌려주거나 뭐 이런 건 없지 별로. 다행히 돈 빌려주라는 사람은. 그럼 다행이야. 그럼 다행이고. 사실 보험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친화력 좋게. 그게 제일 중요한 친화력이요. 또 조금 뭐 나한테 보험을 몇 개 들어준 고객들한테는. 정말 뭐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로 가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 같고 한데.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뭘 해주라고 하면. 그거를 낮에 업무를 하고. 뭐 설계하는 일이라 이런 걸 밤에 밤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앞에만 가는데 숨이 계속 차는 거예요. 평지를 가는데. 그래서 그냥 살이 쪘나. 살이 찌거나 그리고 옷이 자꾸 안 맞길래. 옷이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리고 그냥 그러고. 방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어디를 소개시켜주면서 한번 가보래요.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견서를 써주시고.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가래요. 봤더니 심장 아래까지 다 물이 차서 심장이 한쪽이 안 뛰는 거예요. 응. 급성 심부전. 심낭념. 심실조까지. 결혼은 했어? 네 했어요. 아이도 있고. 네. 네. 너 잘 생각해봐. 이거 지금 왜 이 보험 일을 왜 하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본인 또 열심히 일하는 거에 만족감도 느끼고. 진짜 그렇게까지 오지랖 부려봐야 그 사람들이 뭐 성화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크게 도움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그 사람들한테 오지랖을 부려라 이거야. 본인한테 오지랖을 좀 부리고. 본인 건강.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판정 받으시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실비도 없었고 진단비도 없으셨거든요. 남들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가족들 거는 그렇게 보장을 완벽하게 해 주고. 정작 저희 아빠 아플 때는 제가 그걸 하나도 못 했더라고요. 또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다 안 해주고 거절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험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아예 싹 그냥 난 이제부터 매몰차게 모든 걸 다 거절하라고 할 순 없고.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이거는 내가 뭐 해도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시간을 크게.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 해주지 뭐. 이 정도 일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뭐 해주되.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아 걱정이 벌써 된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야 그건 내가 지금 저 뭘 하고 있어가지고. 어 좀 어렵겠다라고. 어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너무. 본인 스스로. 힘들어서 뭐 그게 되겠어. 우리 또 지인이. 뭐 자기 지인이 식당 오픈하는데. 사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 난 먹어보지 못했는데 왜 최고의 맛이라고 써주면 안 되잖아. 그냥 어. 번창하기바랄게요가 맞는 거지. 음식의 맛 평가를 써주는 건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든. 내 오지랖 넓으면. 아 이 집 갔는데 뭐. 진짜 뭐 이거 먹어봐야 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누가 왔는데. 이 수근이 사인이 있길래. 먹어서 시켰는데 맛없어. 이러면 또 그것도. 할 수 있는 한도에서의 정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 번 해봐. 전화 한 번 받아 봐봐. 전화요? 어 네 고객이요. 설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수근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런 부탁 안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 대신 좀 예비군 훈련 좀 한 번만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예비군 훈련 좀 한 번만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불판 일이 있어서. 예비군 훈련이요? 남편 대신 왔다고 하면 돼요. 제 신분증 가져가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변하셨네. 저 이제. 저 보험 저랑 뭐. 계속 고객으로 뭐. 관계하기 싫으신.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도와드릴게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해더라도. 네. 여기선 돼요. 여기선 돼요. 네. 그치 만약엔 되지. 자 이거 하나 뽑아. 이거 물어보고 싶어.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미안한 일이 생기는 거야 결국. 어. 그렇잖아. 계속 이렇게 옳지앱 하더라도. 주변한테 미안하다. 지금 아까도. 아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쏘리 쏘리. 아 죄송한데. 못하겠어요. 거절. 거절이나 미안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게. 확실하게 하길 바랄게요. 네. 건강해. 들어가. 들어가. 건강 잘 챙기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번. 고객들한테도 꼭 안 되는 건 해볼 거고요. 더 좋은 엄마가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